네, 여러분들 한국지리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면 총평이 여러분들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한국지리는 선생님 기억으로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한지의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일 어려웠던 문항으로 꼽자면 1번하고 13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꼽습니다만 13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교과 내용만으로 변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평가원은 그럴 일은 없어요. 평가원이 우리는 단기적으로 한 해의 수능을 보고서 합리적 출원이라고는 해보는데 그게 그 다음 수능까지도 그러한 출제 경향이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매년 바뀌어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의 어떤 경향성을 만드시는 것 같지는 잘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대책이 뭐냐. 대책은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수능이 100을 원한다면 한 110, 120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 두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또 이번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파이널까지도 끊임없이 교과 내용을 열심히 했었죠. 배운 대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3번은 사실은 제 강의를 들어서 13번을 마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마치는데 큰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인 정답을 고르려면은 학생들이 끈기있게 경우의 수까지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서 한지 1등급 컷이 현재 47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던데 46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능이 내고자 하는 바에 120% 우리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 늘 그래 왔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커리를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이 절대로 일회성인 결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번 어려웠던 시험에 대해서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느낌이 나는 게 와 어렵다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동경 131, 북위 37, 삼삼한 마라도. 이거는 한지를 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가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백룡돈 아니잖아요. 백룡돈 목베개처럼 생겼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거의 거의 40도에 육박해요. 그럼 우리가 배웠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3에서 43에 걸쳐있다 그랬고 가운데가 38선이다. 그래서 이쪽에 아래로 5, 위로 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40도라는 것은 한국의 섬이 아니야. 근데 이 경도값을 보면 우리나라 경도가 어떻게 됐어요. 124에서 약 132에 걸쳐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거의 132도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124도 10분이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인 거죠. 위도상을 보면 북한의 섬이야. 그럼 북한의 섬에서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섬에서 배운 건 위도 40도가 조금 안 되는. 우리가 북한에 물론 여러 섬이 있습니다만 북한 섬 중에 배운 건 비단섬 하나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게 비단섬인지 또는 비단섬이 아닌 의외의 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학생들이 비단섬의 위도값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경도값에서 굉장히 서쪽에 있는 북한의 섬이다. 이게 비단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여기서 위도 때문에 학생들이 좀 조금 의심 많은 친구들은 갈팡질팡 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걸 비단섬을 했다? 그럼 답은 쉬웠는데 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합해양과학기지 세 곳에 있다고 배웠죠. 이어도 그다음에 가거초 그다음에 소청초. 그러니까 독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이 얼마라 그랬죠? 135도 이스트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랬어요. 가는 경도가 124고 나는 131이니까. 가는 나보다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뭡니까?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건 아니오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다는 영예설정의 직선기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기선은 두 개다. 직선기선과 통상기선. 직선기선은 뭐라 그랬어? 직선기선만 외워라. 쑥 들어간 울산만 영일만 지척에 섬이 많은 황남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척에 섬이 많은 황남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일만 울산만도 아닙니다. 얘는 아니오가 되는 거지. 참고로 지금 이 해설강의는 개념이다나 그 이상까지의 커리를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지리를 처음 하는 친구는 이거 완전히 외계어죠. 들을 필요 없어요. 구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가다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 중 하나냐? 이게 어려웠던 거야. 이게 동극이고 남극인데 이게 서극인지에 대해서 어려웠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쫓아온 친구는 지금 갑하고 정은? 앞에 세 개의 질문에는 다 오른 답을 했는데 둘이 하나는 예고 하나는 아니오니까 학생들이 갑이냐 정이냐 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유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냥 문제를 출제하는 태도야. 태도가 이상했던 시험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딴 걸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고. 준비를 할 만한 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이거는 뭐 쉬웠습니다. 송지호. 송지효가 아니고 석호죠 석호. 우리가 이제 강원도 동해안 할 때 선생님도 한번 말씀드렸던 호수입니다. 이건 석호고. 석호. 석호. 호미곳. 우리 개념책을 펼쳐놓고 들으시면 더 좋아요. 우리가 해안 단구 배울 때 동해안에 많은데 해안 단구는 대표적인 데가 정동진 그 다음에 호미곳 그 다음에 태종대다. 여기 나와있죠. 해안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 계단 단자죠. 그 다음에 월등도. 섬과 섬을 연결하는 거니까 사주죠. 이렇게 양쪽이 물인 모래 짝대기를 샌드바. 사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두리 그러면 너무 유명한 사구죠. 바람에 의한 언덕이니까 모래 언덕. 모래사. 언덕. 1번. 애들이 바로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의 물은 호수. 농경지의 농업용수냐. 여러분도 알지면 과거 바다였어요. 약간 짭조름합니다. 굳이 내가 뭐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물을. 그죠. 그리고 이 사주를 통해서 바닷물이 스며들어와요. 석호는 염도가 있습니다. 농경엔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디귿은. 자 디귿. 디귿 보니까는 요건 이제 사주.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곧. 그건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요런 모래해안은 퇴적지형이니까 아무래도 요런 지역은 파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파랑의 퇴적지형인 사주 같은 것보다는 파랑의 침식지형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집중하면 곳에서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분산하면은 분산하는 곳에서는 만에서 모래해안이나 갯벌해안이 발달한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리을. 지하수. 우리 태희사지. 애들이 딱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태희사지. 지하수 저장. 특히 쓸 수 있는 물이죠. 담수. 염도가 없는 물이 저장돼 있어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식인데 이 석호나 그러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해안지형은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다. 만년 전에 마지막 빙기 끝나고 그리고 니은. 해안당군 무슨 지형. 융기지형. 언제 융기했어요? 신생대 3기야. 지금이 4기고요. 이게 훨씬 오래된 거지. 그 다음에 규모가 확대될까요? 기역과 리을. 우리 석호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많은 양의 토사를 메꾼다 그랬잖아. 점점 작아져. 그렇죠. 점점 작아져. 이거지. 이건 자연 상태라면은 계속 모래가 쌓이니까 커지겠지. 근데 인간이 이제 퍼가서 사고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지. 자연 상태라면 얘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커지진 않죠.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이제 사빈하고 모래를 주고 받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죠. 자 여기 사구죠. 사구는 담수가 있다라. 그래서 태이사지를 배웠습니다. 자 3번 문제.